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놀라울만큼 이미지 자료 한 장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그런 재검표가 바로 8월 23일 날 실시된 경남 양산을에 대한 재검표입니다 일체의 촬영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말도 안되는 짓이 일어난 것이 바로 8월 23일 날 실시된 그런 경남 양산을 재검표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에이스컵 변호사와 참관인들의 그런 참관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그런 재검표가 바로 8월 23일 날 실시된 경남 양산을 그런 재검표입니다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재검표의 현장에 참여해서 선전했던 그런 변호사와 그런 참관인들과 전문인들을 총동원해서 연합군을 구성한 다음에 싸워도 이길 길까 말까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렇게 에이스컵을 다 배제하고 촬영조차도 그렇게 허락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재검표에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바로 이번 양산을 재검표를 추가했던 그런 원고적 변호인다는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검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개 재판의 원칙이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촬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공병호 tv에서 수없이 강조한 겁니다 촬영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감출 수 있고 검증조사에 뭘 올리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검증조사가 엉터리로 만들어졌을 때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촬영 허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오해를 원고적 변호사들에게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궐 재검표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부분적인 촬영이라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춘잎 투표지 촬영을 불허한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3일 날 요청한 배춘잎 투표지 등삼위 열람신청이 아직까지 답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부 2부 대법관 사회는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사지를 못 찍으면 대법관 손에 증거물이 넘어가면 그 증거물을 가지고 어떻게 조작할지 그냥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장관도 믿을 수 없고 대법관도 믿을 수 없고 선관위원장도 믿을 수 없고 모두가 뭐 뭐한 놈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7월 3일 날 배춘잎 투표지 등사 촬영 신청이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허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물을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도대체 대법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피고인 선거관리위원의 대변인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까지 일체 불화한 이상한 재판 이상한 재검표가 바로 경남 양산을 재검표였습니다 이상한 투표지 땅 한 장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강간이 나온 양산을 재검표 현장 소식을 제외하면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결국 조재현의 은폐축소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그만큼 원고척의 베노인달이 패배한 겁니다 딱 한 장의 사진은 도테오 변호사 페북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재고했는지는 출처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좌우 여백이 현저하게 다른 달라도 너무 다른 바로 다르게 잘라진 절단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가짜 사전투표입니다 미조 사전투표입니다 유령 사전투표지입니다 이 한 장만으로서 바로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면 선거 무효소송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인쇄 외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점이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재현 대법관의 선택입니다 그토록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요 점검을 대한 사진 촬영이 허용이 되지 않았답니다 강한 의문을 그의 편파성과 그의 치우침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재금표라는 것이 당신들만의 행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질책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표가 도덕을 맞았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원고척과 피고척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관들만 아는 데 거치고 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그동안 가져왔던 의심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왔던 부정선거가 명백한 정거가 도처에 늘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19장의 이상한 투표지를 제외하고 모든 투표지를 다 선거관리위원 측에 돌려보낸 조재현 대법관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그런 재판관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보시죠 얼마나 심각한 소위 부정선거가 양산을에서 일어났는지 소송 대리인들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7362표의 관외사전투표지 절반 약 3000장 이상의 기표인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덜 지키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고 기표인의 형상 자체 기표인의 모양 자체가 둥근 원이나 아니면 럭비공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송 경로 이상으로 널리 의심받아온 관외사전투표가 불법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악용되어 왔고 재검표 이전에 저급하게 제조된 가짜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되었음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정거물입니다 이렇게 수천장이 투표 도장이 국역투표 옮기는 도장이 법으로 다 동그랗았던 사람과 사람이 있는 동그라미죠 이게 그냥 타원형으로 럭비공 모양으로 생긴 것이 3000장이 나왔는데 달랑 19장만 그냥 무효표로 처리해가지고 정거물을 보전하겠다 이러니까 조재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양심불량이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제가 볼 땐 반드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법관이고 뭐건 간에 그냥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보시죠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주소를 두었으나 사정상 다른 곳에서 우편투표를 한 관외사전투표자들이 두 사람 중 한 사람꼴로 원형이 아닌 타원형의 기표인을 찍었겠는가 정부에 흩어진 관외사전투표소에 그렇게나 많은 타원형 기표인이 비치되었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제까지 한 번도 기표인이 그 자체로 타원형이나 럭비용 모양으로 찍히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모두 다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소에서 모두 다 표를 만들어가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서 위조 범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의 관계자들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의 이야기 당신들도 아버지고 어머니일 건데 자식들한테 어떤 종류의 부채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제에 준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의 이야기 당신들 어떤 사람들이냐의 나쁜 놈들이라는 이야기죠 공문서 위조 범죄만 거치는 게 아니라 내란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헌정질서를 물러나게 했으니까 다시 또 이야기입니다 투표지 100장의 무게를 정밀저울로 재어봤을 때 정규용지 국역용지는 100g 모조지보다도 71%의 무게가 더 나가서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이 검정되었다 이 또한 투표지에 불법적인 외부 투입 물증이라고 한 것이다 한국산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150g 모조지를 쓴 겁니다 1m 곱하기 1m가 150g을 쓴 겁니다 붙어있는 투표지 가운데는 풀이나 본드로 붙은 게 아니고 종이 자체가 덜 잘린 채 붙어있는 투표지도 당한다 이건 맹백하게 인쇄가 끝난 다음에 절단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절단 재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거물이다 원래 한 종이가 덜 잘린 채로 두 개의 투표지로 출연한 것이다 불법 제조 투입된 인쇄된 투표지 외에는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한편 좌우 여백이 극단적으로 다른 투표지도 수십 장 발견됐다 가로로 찢어진 것 세로로 찢은 투표지 다수 발견됐고 테이프로 심지어는 붙은 원태 투표도 발견됐다 인쇄 절단에 남은 종이 자투리 이발이가 붙은 투표지도 두 장 발견됐다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글씨의 가로역이 빨간 식으로 된 사전 투표지도 각각 두 장이 발견됐다 사정이 이르한데도 불구하고 출심을 맡은 조재현 대법관은 일체의 찰령을 금지했고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투표지 가운데 불과 19장만 달량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돌려줬습니다 물론 수개표에 앞서 투표지 전체 이미지를 생성 저장해 둔 게 있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사안에 중요한 것은 투표지 자체가 위조이기 때문에 투표지 자체를 제대로 검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19장 제외관 다 돌려버린 겁니다 진짜 양심불량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을 하는지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가 망한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이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대법원은 이들 범죄 행각을 대법원 검증 조서에 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법관들은 선관위와 한패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사의로 불로 부정선거를 은폐, 왜곡, 축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정인 대법관은 무엇이 두려워서 찰령조차 허용하지 않는가 결국은 대법원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나서야 되고 검찰이 낳을 수 없으면 특검을 실시해야 되고 특검이 안 되면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절대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다들 그냥 자식들도 있고 손자, 소녀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그냥 선거를 그냥 엉망진창을 하는 그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